STX 마린 서비스가 이라크 디젤 전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1억 2천 5백만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의 금융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STX 마린 서비스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이라크 디젤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으며, 이라크 현지 재건 사업 수주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STX 마린 서비스는 부산 중앙동에 본사를 둔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며, 지난 2011년 주식회사 STX에서 분할된 뒤 사모펀드 AFX 코리아가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